이것저것 다 즐기고 싶은 인싸라면 기프트 박스 앱에서 선물 받기는 필수 혜택 리스트만 클릭하면 나에게 필요한 쿠폰들이 샤악 그럼 지금부터 맘껏 골라볼까요? CGV 더블 콤보 2,000원 할인 쿠폰 3장 교보 2캐시 이북 30% 할인 3중 쿠폰 K2N 300베리 쿠폰 무신사 스토어 7% 할인 쿠폰 신라면 세점 일반 적립금 100만원 인싸들의 놀이터 틱톡 데이터 무료 골프존 카운티 앱 데이터 설명 무료 혜택까지 KT5G 고객이라면 누구나 기프트 박스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 편의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